네 레이지입니다 하하하 뭐하지? 네 지금 제가 한거 보면 아카데미컬 같은 경우에는 깰순 있어요 깰순 있는데 저번에 깨는 하는 영상은 보여주긴 했는데 이거는 네 쉬워요 그냥 애들로서 어느정도 살아남고 대학교 오시기만 건설하면 되는거라서 쉬운데 근데 이거는 네 아직 깨는거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고요 네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미국 갔고 얘는 네 나중에 깨는 영상만 따로 찍어가지고 보여줘야되는데 시간이 안나가지고 이거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파워 이거 아프리카 파워같은 콩고로 미국 아니 콩고로 아프리카 다 먹는거죠 네 저거 옛날에 했죠 했는데 킬로아 때문에 멘탈 날라가가지고 막 욕하고 그랬죠 제가 아우 말도 안된다고 막 욕하고 그랬고 알바니이베리 하는거 찍어가지고 깼고 바실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옛날에 생방했을때 어 깨는거 보여 드렸나 이거 네 생각이 안난다고 어쨌든 네 빅블루블럽은 네 제가 프랑스를 잘 못해가지고 이건 못 깨니까 평생 못 깰것 같고 네 벌스컴 벌스설브 어 커스텀 국가 만들어가지고 하는건데 이건 아 귀찮아 네 커스텀 국가 만드는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애초에 커스텀 국가에 플레이해본적이 없어가지고 네 패스 오리사로 해가지고 전세계있는 나무 네 열대나무지역을 모두 먹으세요 어 빡세겠다 네 프로즈너세트 노브로드 시작해가지고 노브로드 시작해가지고 백해 백해가 어디냐 요기에요 요기 요기에요 네 요기인데 시베리아급이에요 요기가 시베리아급이라가지고 어 진짜 이거 힘들어요 네 진짜 힘들고 일단 네 일단 모스크바랑 스웨덴 사이 있어가지고 네 맨날 털리고 힘들고요 네 저건 저랑 안맞아요 네 그리고 고틱 인베이저 리케차는 나랑 맞겠다 네 테도로로 시작해가지고 독일 문화를 모두 먹는 미션인데요 테도로가 어디냐 요기 있어요 예로 시작해가지고 네 독일 문화지역을 모두 먹으면 됩니다 네 독일 문화지역 네 요기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얘가 그나마 할 것 할만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크림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쉬운게 어렵습니까 다 난이도 베리어던데 네 다 베리어던데 이거는 네 I will graze my horse here and here 이건 새로나온거였걸요 네 새로나온거에요 이거 이건 그거 아니었던가 네 이번에 천명 디엣이 나오고 1. 1. 1. 1.19 패치 나오고 나온 미션일걸요 이거는 네 유목민으로 유목민으로 플레이해가지고 네 곡식지역을 200개 먹으면 되는데 곡식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곡식지역이 많지 않고 요기보면 요기보면 네 유목민 국가들은 네 유목민 국가들은 네 노가이 우즈벡 샤가타이강 오리란트 요기 있는 지역들 보면 곡식이 안나와요 거의 곡식이 많이 안나오고 곡식은 많이 나온 데가 폴란드 리투아니야 이정도인데 거기까지 가기도 귀찮고 네 근데 이거는 네 청나라 플레이할때 했어야 돼가지고 이거는 네 하기 그렇고 지하드는 네 왜 미국갔지 얘는 샤라샤 했고 선셋인베이전 선셋인베이전 선셋인베이전이나 할까 이거 그..그..그..그..그..그..그 때 네 제가 처음 선셋인베이전 했을때는 몰라가지고 못한거고 하..이거 선셋인베이전이나 할까요 아저택해가지고 여러분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선셋인베이전 다시 갑니다 네 저같은 경우에는 하..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후회할거 같다 백퍼센트 또 네 선셋인베이전이 언제 했었지 내가? 선셋인베이전이 언제 했었지 저번에 네 해가지고 그땐 아즈텍을 잘 몰랐어요 제가 네 아즈텍을 잘 몰라가지고 위신 안정도비 용병은 좀 취하지말도록 하고 일단 용병 3개 뽑아가지고 네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아이씨 아우 극혐 어디야? 아 여기구나 토트납 어 장군 스태프 괜찮.. 우리 모텍.. 어 우리 장군.. 우리 증아.. 네 써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라스칸 타라스칸 아 개빡센데요 진짜 타라스칸이 여기지 타라스칸이 여기지 아.. 타라스칸 7천 아우 빡세겠다 50 멕시코로 들어와 테노치.. 테노치.. 어.. 테노치 티틀란의 대피라미드 뭐야 이거 방운 터지는 이벤트인데 아 귀찮아 멕시코 고원이지? 넌 죽었다 이놈아 아하하하 더럽게 무섭네 정글 페네티 꽤 아플텐데 이거 이 씨끼 담가버리자 아 이 씨끼 미친놈 여기 요새 박아놨네 아 아 아 못 땡기네요 테크 111이지 111 어우 진짜 개논답이다 아 아 저번에 우리가 이거 하면서 깨달은 점이 딱 하나 있죠 뭘 깨달았냐 군사 포인트는 계속 계속 올리고 그리고 네 나머지 뭐였더라 나머지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 나머지 행정이랑 외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수도에다 투자해라 왜냐 어차피 내 국경마찰이 되면 서구 열강들이랑 국경마찰이 되면 귤 오 나이스 영구 영구적인 이벤트 좋아요 서구 열강 형님들이랑 국경마찰이 되면 어차피 네 테크 금융 따라가니깐 네 아 이거 진짜 멕시콘 너무 개녹하다 이거 이거 이게 종교개혁하려면 땅 다 먹어야되나 다 소쿠카 시켰다던가 소쿠카 만든 다음에 해야되니깐 여러가지로 귀찮네요 멕시콘 너무 귀찮게 만들었어 이거 너무 귀찮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다 공성하고 네 이 시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귀찮게 여기다 왜 요새를 올려놨어 이거 언제 다 기억하냐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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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금방 못해 저기 이렇게 넌 죽었다 됐다 아 드럽게 빡세네 공성장군이 없구나 일단 다 속국화 만들고 종말 어차피 종말이 0이잖아 종말이 올라가면 뭐 안 좋은 거 있었는데 오랜만에 생각도 안 난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모르겠네 만단 말이야 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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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많이 먹었으면 이거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종말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잠깐만요 여러분 아 속국 네 위키피디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정통성 종말 콜 타하스칸 동맥이 자포텍 다하스칸 동맥이 자포텍 다하스칸 동맥이 자포텍 다하스칸 동맥이 자포텍 아 귀찮게 싫이 속화 안만들 ut 안만들 거면 네 그냥 딱 먹어도 되겠다 요새 뿌셔 자포텝 콜리마 콜리마라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1년에 많이 떠지 1년에 10씩 올라가지 그러면 계속 떨구고 막 해야겠구만 이거 콜리마가 타스칸 꽃의 전쟁이 다 있구나 클라임 걱정 안해도 되겠다 자포텝 한 50년만 고생합시다 여러분 50년만 고생하지 뭐 자포텝 39 전체합병 가능하구요 30년만 고생합시다 네 제가 여기서 봉사하고있고 30년만 고생합시다 30년만 고생합시다 30년만 고생합시다 됐고 상황 빨리 개혁하자 우리가 저번 전쟁으로 있는 배운게 있으니까 규율 감사합니다 죽어라 이놈아 네 끝났고 가자 미친놈 너 뭐하니 콜리마 콜리마 땅을 많이 먹어 놓으면 장점이 뭐가 있냐 나중에 여기 속화 만들고 하면 먹기가 쉬워요 빨리 끝내라 합병할 거면 합병하고 속화해 도움 만들고 속화했고 코어 박도록 하겠습니다 속국 다섯개 이제 다섯개만 모으면 돼요 연장 상환 종말이 많이 올라가는 것 뿐이지 개혁하면 그만큼 떠지지 않나 다섯개 속국 안정도 플러스 1 괜찮아요 네 달려 콜리마 2차랑 싸우네요 52 아 이거 나 참 곤란한데 3개 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믹스텍 콜리마 자포텍 놀아봤자 뭐합니까 계속 전쟁에 이렇게 전쟁 말이 안나 너 깼다 진짜 빨리 자포텍 담고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넣었다 이가 감히 얘 딱 먹고 얘 전체 합병하면 얘가 속화 되겠지 평민 벼락보자 뒤져라 평민 금수저가 또 불안정도 아이 진짜 뭐야 이거 안정도 세금 멕시코가 지금 어떻게 하지 불안정도 7이지 아 어쩔 수 없다 네 끝 죽어라 이 놈아 이놈이 어딜가 뾱이 와우 역시 개혁하면 정말 올라가는게 못식떠지던가 나이스 콜리마 먹었고 끝 애들을 약하게 만든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플레이해본 결과 콜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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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정도는 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 가지고 콜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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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터질까요? 으음 그저 말도 안된 소리 하고 있어 저 미친놈 아니야? 저놈 따위가 감히 아스텍 속국 몇개야 4개 조금만 힘을 모으자 다음 콜리마 넣어? 콜리마 속화 해야지 뭐 나이스 건방지개 네 첫번째 개혁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50 빨리 끝내고 땅하나 먹고 둠 빨리 올라가기 전에 개혁 빨리 하도록 하고 콜리마 오지 콜리마 담가버려 콜리마 종말 떨궈 계속 종말은 밥먹듯이 떨궈도록 하고요 콜리마 땅 먹고 있어가지고 됐고 뭐야 이놈 또 탈락하시 페우 아리 치틀리 어휴 진짜 뭐야 이거 또 총성 넣도록 하고 요새까지 있어? 저기 귀찮 캐실이야 요새도 있네 테누클리한테 땅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땅 좀 달라고 하는데 줘야지 뭐 테누클리 기종이랑 똑같네 그냥 연장 돈이 없어요 좀 봐주세요 군사력 엄청 모았네 1년에 1.19씩 올라가죠 안정도도 올리긴 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종말 하나 때려치우자 지진 아이고 종말이다 같다 뭐야 이거 어허라 네 종말 떨궈 종말에다가 안정도 위신 육군사기 연관위신 좋은가 규율 네 잠깐만요